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일본어 안녕하세요. 미스터 선입니다. 안녕하세요. 임민정입니다. 오늘은 호텔에서 이거 어떻게 하나요? 저거 어떻게 하나요?를 어떻게 하나요?를 묻는 패턴을 배워볼 거예요. 그럽시다. 어떻게 하나요?는 어떻게 하나요? 도야 때 라고 하면 방법을 물어보는 거예요. 방법이나 수단. 도야 때. 네. 도야 때. 그래서 도야 때 와이파이을 사용할까요? 하시면 어떻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나요? 도야 때 와이파이을 사용할까요? 도야 때 와이파이을 사용할까요? 와이파이 하면 안 되죠? 와이파이 이렇게 해야 되죠? 네. 와이파이. 와이파이 해야 되나요? 와이? 약간 입술은 깨물어 주시는데 그렇다고 파는 아니다. 네. 파는 아니다. 와이파이는 아니다. 와이파이. 아 그래요. 도야 때 와이파이을 사용할까요? 도야 때 와이파이을 사용할까요? 사용할까요?가 사용하나요?를 묻는 것이다. 사용할까요? 어떻게 하나요?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할까요? 도야 때는 어떻게? 그러면 도야 때 와이파이을 사용할까요? 할 수 있나요? 할 수 있습니다. 어떻게 사용하나요? 도야 때 와이파이을 사용할까요? 도야 때 와이파이을 사용할까요? 도야 때 와이파이을 사용할까요? 와이파이 오가 조사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오가 조사인데 근데 우리가 이게 오도 있고 가도 있고 네. 이런데 안 배웠잖아요. 아, 네. 근데 나는 우리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은느니가가 되겠죠. 그렇죠. 주격. 그렇죠. 주격 조사가 되겠고요. 자, 이건 쉬워요? 안 쉬워요? 오가 배우는 거? 오. 쉬워요. 오는 다 목적격이에요. 아하. 네. 무엇을, 뭐뭐를. 뭐뭐를. 네. 와이파이 오. 네. 이렇게. 그러면 만약에 도야 때 와이파이가 지까이 마스까 하면 틀린 문장이죠. 틀리죠. 네. 그런데 알아는 듣나요? 알아 들으실 것 같아요. 외국인이구나. 그러나 되게 이상하긴 하네요. 그렇죠. 어? 많이 안 이상하나? 그러면 우리말로 와이파이를 어떻게 사용하나요? 해야 되는데 네. 와이파이가 어떻게 사용하나요? 이렇게 된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럼 와이파이가 사용을 하는 주체가 되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렇긴 한데 모두 알아들긴 할 것 같아요. 네. 알아들을 것 같아요. 그러므로 문제는 없겠지만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목적격은 오다. 헷갈리면 아예 빼라. 아. 와이파이 지까이 마스까? 그렇게? 그렇게 하시라. 그래도 되는구나. 돼지. 와이파이 어떻게 사용하나요? 아 되네. 하여튼 이게 참 그래요. 우리 거의 일본어계의 왕꼼수. 아. 이따나. 어떤 음숙주의 일본어 선생님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. 네. 당신 말이야 이렇게 엉터리로 일본어를 가르치고도 일본어 선생이야? 이렇게 물어보시면 네. 절 비난하세요.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죠. 저는 영어 강사인데요. 저는 어떻게 피해가야 되죠? 글쎄요. 아. 이 책은 말만 통하면 되는 거예요. 라고. 아하. 그렇죠. 그래요. 그러나 말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우리가 맞는 걸 가르치건 틀린 걸 가르치건 기억을 못하실 것이다. 아하. 그러므로 이렇게 빠져나가나? 도우야 때 와이파이 오 지가います가? 네. 도우야 때 와이파이 오 지가います가? 네. 자. 그러면 지가います가를 이용한 패런. 패런 프랙티스. 네. 해봅시다. 한번. 해보지요. 자. 처음 나왔던 도우야 때 와이파이 오 지가います가? 그리고 이제는 보관함. 보관함. 네. 이거는 아마 호텔이니까 호텔 방 안에 있는 금고. 네. 그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. 그렇죠? 도우야 때 기초인 로커 오 지가います가? 이건 이제 귀중품 보관함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려우시면 그냥 로커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로커. 네. 로커오. 로커라는 말은 라커예요. 라커. 그렇겠죠. 네. 아마도 호텔에서보다도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역에서 쓸 일이 많더라고요. 아. 그래요? 네. 왜냐하면 예를 들면 떠나는 날이라든가 이런 날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보려고 트렁크도 끌고 가는 거죠. 그렇죠. 그런데 여행지까지 갖고 갈 수가 없으니까 내린 역에서 이제 보관함에다가 짐을 넣어놓고 보통 돌아다니다가 다시 와서 짐 찾아서 공항으로 출발. 뭐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. 접수 접수 접수. 네. 그래서 역마다 이 로커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. 일본은. 아 그래요? 네. 트렁크를 넣을 수 있는 커다란 사이즈들도 많이 구비가 되어 있고요. 그래서 보통 코인로카 이러거든요. 동전 넣는 보관함이라는 뜻으로 코인로카라는 뜻으로 코인로카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. 그래요? 네. 이거 잘 이용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. 비싸지 않겠어요? 그렇게 비싸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제 기억에. 네. 많이 비싸지 않았어요. 그래요? 쓸만합니다. 네. 코인로카. 네. 코인로카. 그런데 코인로카는 이제 동전 넣는 거니까. 얘네는 근데 이 코인만 해도 우리랑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. 그렇죠. 우리나라로 쓰면 지폐 단위가 돼버리니까. 그래도 너무 무거운 물건 들고 여행을 힘들게 다니는 것보다 맡겨놓으면 좀 편하니까요. 그래요? 일단 여기 나오는 로카는 이거는 호텔 안에 있는 보관함인 것 같죠? 그래서 기초행 로카. 그래서 귀중품 보관함인데. 금고 얘기하는 건가요? 네. 금고 같아요. 금고를 로카라고 한다? 네. 로카. 보관함. 아하. 네. 그 다음은. 아 예. 이것은 뭐 알고 있는 거고요. 네. 다음은. 네. 전기 포트입니다. 전기 포트입니다. 네. 전기 포트. 전기 포트. 전기 포트. 네. 전기 포트. 전기 포트. 전기 포트. 전기 포트. 전기 포트. 네. 다음은. どうやって洗濯 서비스を使いますか? 네.どうやって洗濯 서비스を使いますか? 이것은 세탁 서비스군요. 세탁 서비스. 네. 세탁 서비스. 세탁 서비스. 세탁 서비스. 세탁 서비스. 세탁 서비스. 어떻게 사용하나요? 어떻게 사용하나요? 使いますか? 그러니까 이 세탁 서비스가 뭐 룰이 있잖아요. 그렇죠. 어느 봉투에 담아서 어느 위치에 두면 이것은 세탁인 것으로. 네. 하니까 물어볼 수 있겠네요. 그렇죠. 또 좀 비즈니스 호텔이나 이런 데는洗濯 서비스를 안 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? 그렇죠? 에이. 설마요. 있지 않을까요? 그럴까요? 네. 아. 그럴 수도 있겠네요. 아. 그래요. 그러면 뭐 밖에 나가서. 네. 조르류로 가서. 아. 저쪽으로 가세요. 어. 할 수 있겠네요. 자. 오늘은 아. 도우야 때 즉 가いますか? 어떻게 사용하나요를 배워봤어요. 다음 시간에 만나죠. 자 네. 자 네.